잠깐!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 200장을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! 개안해!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. 누가 부끄러운 사람 없네요. 제 인생은 옛날부터 되게 힘들었어요. 어떤 인생에 살았냐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저는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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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. 제가 옛날에 롤방송을 했는데 시청자가 10명도 안 봤어요.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여러분 덕분이에요. 지금 뭐하는 거죠? 이렇게 잘 보여.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고맙습니다. 다 사랑합니다. 으악! 튕겨요! 그만해 음랭으로 신고될 것 같아요. 알았어. 저녁 give it up baby give it up